종족이 안좋고, 그 다음에 상대 종족은 좋을 것 같애 딱봐도 SCB 준비 완료! 예스 회장님! SCB 준비 완료! 리베랄이 구조합니다 예스 회장님! 예, 올렌전이랑 SCB 준비 완료! 각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예, 수강님 다음주 월화 서울 왜 가시는 거예요? 서울 가신다던데? 너구리 형님 보러 가는 건가? 너구리 형님 보러 가는 건가? 명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예스 회장님! 명력을 내리시죠! 강원도요? 강원도 왜 가는데요? 네 이번에 이번에 토스포스 형님 금요일날 오고 싶다던데? 너구리 형님 오니까? 아니 왜냐하면 토스포스 형님도 정모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 너구리 형님 온다고 하니까 온다고 하던데? 아, 카지노! 카지노 저 가봤죠! 난 미국으로 가, 나는 카지노하로 저는 카지노 가가지고 그때 얼마 배팅했지? 59억 배팅했었나? 치고로 어 어 얼마 안 했어 돈이요? 우린 났습니다 예 아니 떡수 형님 술라 형한테 또 이상한 거 말하지 말라고 또 돈 딴 줄 알고 또 또 술라 형 도망하러 갈 수도 있다고 어 요즘 술라 형 돈이 궁하기 때문에 어 그런 얘기하면 또 뭐야 떡쇠가 50원 땄다고?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흔들린다고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미래하기 부족합니다 스티비 준비 완료 스티비 준비 완료 스티비 완료 스티비 완료 예 예 근데 술라 형 곧 월급날 아닌가? 네 내가 알기로 월급 얼마 안 남은 걸로 했네 네 동네 스티비 벽 금 스티비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네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네 이즈 네 이거 떡수 형님 50 땄으면 100개 한번 가시죠 시원하게 네 네. 마사지 갔다가 롱평이 가졌다고요? 마사지는 왜 간거야? 마사지는 우리 솔라형께서 네. 솔라형이 좋아해 기가 막히니 아 저는 어디 갈 일이 없어요. 저는 어디 도박을 안하기 때문에 아 너구리 형님 들어가세요 그니까 솔라형이 건전한 마사지 갈라고 나한테 10만원 붙면서 건전한 데 갔지 어 솔라형이도 건전한 남자랑 아 그게 맞지 목격 숙여할 때 이렇게 10만원을 걷는다 서포라형이 복부가 정신을 받고 정신으로 구입한 지구 아 콜라 형이 왜 지고 왔나 했더니 일 끝나고 온 거구나 아 나는 왜 앉아나 했네 오늘 야간이라 했지 건강을 했네 아 야근이라고 한 거 깜빡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앉으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뭐야 아 호텔 형 펑크 보고 까딱걸렸네? 펑크 많이 안좋아도 되는데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토스 형 토스 형 얘기하니까 토스 형이 왔네 쉬라 토스 형님 쉬라 요정 정복이ения 정복이 기 정복이 정복이 투 불빛 아 그 여굴 형님한테 그 톨 board 정복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너구리 형님 나와도 나을 수도 있다고요 볼래기 아닙니다 너구리 형 방금 나가셨어요 원래 제가 서울때 송형님하고 게임하러 왔는데 송형이 없어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원래 7연승 하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인제 관심을 끄셨군요 인제 관심을 끄셨군요 인제 관심을 끄셨군요 아까 스캔 형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 포스 형 스캔 형님도 시나리오 한 번 따 볼까 했는데 그냥 서울 가서 에 스택이라는 bj 있는데 좀 만나서 모임 좀 하고 온다면 안됩니까 형님? 호투라신분 가고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니 근데 형수님이 뭐라하면 제 사진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아 갔다오세요 여보 에 이렇게 생기셨구나 싸인좀 받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아 그렇게 해봤다고 형님? 사진은 안보여주는거 아니에요? 사진은 안보여주는거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 너구리 형님도 네 쏘마 형님은 별풍선 쏜거 걸린다고 보내지 카톡 보내지 말라 했는데 제가 보냈다가 걸렸고 여구리 형님은 제가 너구리 형님 집 갔다가 내가 그거 놓고와가지고 어 립 립 묻은거 에 에 그 뻔히 형은 방송에 형수님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광주에서 홈팅했다고 말했다가 형수님한테 걸려가지고 에 에 내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형수님하고 같이 있는지 몰랐지 내가 에 아니 뻔히 형이 형수님하고 아프리카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에 뻔히 형 광주에서 여성분들 헌팅했다고 연락처 따갔다고 에 바로 걸리셨어요 아니아니요 그 스피커 오고 그 다음에 그거 올렸어요 아 그거왔어요 키보드 키보드 근데 키보드 아직 안 바꿨어 이것도 솔직히 아직까지 쓸만해서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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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말고 잘못 당연히 다음 날 이제 들어왔을때 말한거에요 키보드 제 전진의 정의입니다. 자 가자 가자. 좋았어. 전진이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리시죠. 영령 확인. 영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아주 듣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은 착륙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착륙할 수 없습니다. 작업 끝. 예, 회장님. 작업 끝. 작업 끝. 준비 내놨습니다. 작업 끝. 업그레이드 완료. 예, 회장님.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작업 끝. 작업 끝. 듣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배틀 크루즈 할라고요. 예. 예, 회장님. 작업 끝. 원격 뱁. 축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고속범을 완성! 그럼 끝! 호출하신분? 호출하신분?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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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분? 절대 고속범과 kor6출하신분? 어... SCB 준비 완료! 워크케어 설정! 영역과 행수요! 사각 안으로 타볼까요? 사각 안으로 타볼까요? 아버지 호텔 형님이요. 전투 준비 완료! 다져! 썩고 있습니다! 사각 안으로 타볼까요? 다져! 사각 안으로 타볼까요? 사각 안으로 타볼까요? 도움이 전투 준비 완료! 마찬가지로 사령관이 뵙니다. 사각 안으로 타볼까요? 바닥에 도움이 크리스마스 부착할까요? 경기장 2nd 에서 공격 승훈이 분륙 ang대. 대체 공격 승훈이 부딪히는 Hiroshima 관리. 한 번 붙어볼까예 소민 미레라기 승리합니다 우연히 움직이는 데여 역력 곧 지시 그럼요 이겼죠 근데 원래는 그냥 배틀만 하려고 했는데 분리해가지고 드랍까지 준비를 한거예 드랍 안하면 저예요 질수되있어요 문구는 과거 가주를 걸릴 것 같습니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십시오.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시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것은? 목표 설정. 가동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가동 완료.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지 않습니다. 영역을 내리지 않습니다.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사령관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지키겠습니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사령관님. 중앙이 부족합니다. 전하시게 되었고, 목표 위치는? 사령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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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목표 위치는 수송 중입니다. 목표 위치는 수송 중입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꽉 날아보치군을.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뜯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십시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안전띠가에 있는 거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동물만 내리십시오. 동물만 내리십시오. 동물만 내리십시오. 동물만 내리십시오. 목표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UAE를 제거하여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에도 불쾌한 호흡과 연결방 snel체제에 전달해 주십시오. 인물을 호흡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0 Вstand 스페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고급형 을 유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보 입력을 사용합니다! 공격을 추가하십시오. 경로를 이끌어가는 저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격을 더욱 승부하십시오. 정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과는 공격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들은 Erin's 목두 전야bu사 4군이었던 전uga 알 cast 전하 NBC의 발기 위해 전송 수신 중 목표 3-2. 쇼핑きます! 목표 달성. 이겼죠. 상대에 돈이 없는데. 상대에 돈이 없죠. 상대에 돈이 없죠. 하나 둘 다.